아무도 몰랐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PEI 간다고 했을때 사람들이 아무말도 안 했지 그 당시에 우리 주위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 주위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은데 뭔가 있었겠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초월이 안 된다고 돼 있었겠지 아 아 아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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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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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